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. 오늘 마인크래프트 들어갈건데요. 스킨 한번 바꿨습니다.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을에 또 들어와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. 주민은 되도록 들어오시면 안되는데 자시오스 어이씨 성벽입니다. 어이씨 리저또 팬텀이 죽는소리가 이게 뭐야 아이씨 아이씨 영부 다 죽네 남편은 이렇게 닥터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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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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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눈 쪽, 이쪽이 남아. 여기, 그렇구나. 여기, 그렇구나. 이건 스켈레톤이다. 자, 넘어져. 아니, 스켈레톤이래. 야생동물이죠? 비켜! 잘 걸리는 건데. 잘 걸리는 건데. 쏘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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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2, 3 야..위험했어요.. 오..여기도 촬영을 낸 친구들이 봤구나.. 그럼 한번더 스포이드로 해주겠지? 다시 처글랜 군대의 부활입니다. 저분까지만 해도 많이 전멸한 상태였는데 저희 나머지 근처에도 스포이드로 이렇게 다리인 것 같네요. 잘잘잘. 자, 자, 자. 하나, 자, 자 여기다가 다 스포이드로 세척. 하나 둘 네, 일단은 약간 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기분 그건 아니고요 정말 나쁜 일이다 이거 상관수정은 못해 그죠 뭐 일단 제가 절 걸린 건데가 뭐 없으니 여기는 제가 산 거겠죠 야 너무 강력한 독화사리만 뜨고 오냐 고기고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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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삼직찜 내놨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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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어디 또 몬스터들이 굴러다니고 있을까? 도착이야 뭐야 철굴렴구 주민이야 나 갇혔다 갇힌 주민 한구 철굴렴구인데 나 아무 없어졌어 왜 나와? 왜 좀 빨리 죽어보라고 할까? 내가 쫓아줘야 돼 툭 툭 툭 툭 여기 살았구나 툭 툭 툭툭 툭... 툭 툭 툭 툭 타옥 한 놈씩 큰 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철골랜 스폰이라는 건 여전히 계속됩니다. 안녕!